대선 시계가 빨라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나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궁금합니다. 도민의견이 만약 그렇게 해서 수련이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것을 따를지 김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과 지금 제주도의 그린빅이 그린빅 포럼형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네. 사대강사 비호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원용지사도. 그래서 원용지사의 답변을 기대해봤는데 원지사는 제가 말한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원지사의 화려한 휴가입니다. 네. 요즘 휴가가 굉장히 이슈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휴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기자간담회는 그런데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느냐라는 질문에 원지사는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느끼겠지만 대선 시계가 빨라진다고 느끼고 있고 또 심각하게 대선 도전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중앙정치 관련 발언들이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네. 그와 관련해서 원지사는 현재 예를 들어서 정치 의견 피력하는 것을 너무 앞서 나가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때가 오면 도민들께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고 또 고민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중앙언론에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거의 명확하게 표명을 했었고 정치인의 의견 피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석이 덧붙이기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글쎄요. 그게 최근 행보 자체가 대선 행보라서 네. 또 재밌는 게 제가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밴드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 검색을 해봤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팬클럽, 프렌즈원이 각 지역별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체계화가 됐습니까? 네. 다 만들어졌는데 꽤 돼요. 시간이 지난 한 1월쯤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때 봤을 땐 그런 상황에서 대선 행보는 조금 약간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나서면 돌이킬 수 없고 또 대충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중앙정치 이슈 그에 관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되면서 요구받았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잘 실리지는 않습니다. 이 선거철이 지난 지 한참 됐고요. 원 지사가 자신의 인지도를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 대선에 도전하게 되면 그런 우려 섞인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도지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도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기자들이야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 부분이 많이 회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선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지사직을 임기 전에 내려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취지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시즌이 되어서 미래통합당 내 후보 경선을 뛰게 되면 도지사직을 사지한 사례는 거의 없다. 아 당내 경선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 지사가 얘기했는데요. 본선 후보가 될 때는 달라지지만 경선 과정에서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불립니다.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지난 대선 때죠.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전 전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예를 좀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당내 경선에서는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지사직 유지한 상태에서 다들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이제 행정시장이 참 최근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임명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서귀포 시장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고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임명 직후에 휴가를 갔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한마디 안 했었던 김태엽 서귀포 시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원희룡 지사 휴가를 가기 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한 데 대한 어떤 임명의 변 그런 발언이 없었죠.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를 쫓아다니면서 한 카메라가 한나 언론사의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그 원희룡 지사가 또 이리저리 그 카메라를 피해가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고요. 인사청문회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희룡 지사가 제도화하자 제안을. 원희룡 지사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걸 제도화하자고 제안도 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청문회를 통해 도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행정시장이던 청문회 기관장이 있을 때 그에 따른 포부 내지는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자는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원 지사는 이 제도에 대해 의미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정하고 안 하고는 좀 나중에 문제라는 거죠. 원 지사는 이번에 심사에서 김태엽 시장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이 3대 4로 부적격이 한 의견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 적격, 부적격하는 게 청문회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고 표했습니다. 물론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하긴 하되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포부 정도 듣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에 대해서 의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 김태엽 시장의 경우 특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동호 시장에 비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좀 있었고. 원 지사는 원 지사의 비서실장 그리고 부지사직을 했었는데 원 지사는 김태엽 시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여러 업무에 대해 원 지사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고 평가해 봤다면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또 같이 일해나갈 사람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펼치기 위해 김태엽 시장이 현장에서 공무원을 진두지휘할 최적의 적임자로 봤다면서 원 지사 자신의 책임이라는 전제 하에 종합적인 판단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보단 능력을 먼저 봤다라는 그런 취지가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을 글쎄요. 그러면 한참 논란이 되고 있었을 때 얘기를 안 하고 이제야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질문 제기됩니다. 왜 진지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인데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는 등 문제가 크게 이뤘는데 인사에 대한 변을 밝히지 않고 휴가를 훌쩍 가버렸으니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역대 시장을 임명할 때 그동안 가타부타 하지 안 해왔다. 그렇게 답해왔습니다. 여태껏 임명하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안 했다. 네. 그랬다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경험하면서 판단한 능력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엽 시장이. 그런데 음주운전 논란 문제 때문에 안동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이 부분 또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도 30대 초반에 음주 주민 폭행 시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 기사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모두 다 음주 관련 무리를 일으켰던 인사들이 되는 셈이죠. 음주 관련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인식이 너무 얕아져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황의정승 채용할 때나 인사철학을 보면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례 관계와 각오가 있다면 이런 식의 인사는 철학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황의정승을 비유로 했네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세종대왕이 되는 거고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황의정승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비유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 지사는 김태엽 시장으로부터 일 잘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았다면서 조건부로 또 낮은 자세로 본인의 과오를 만회한다는 전제로 임명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문회 무용론이 또 나왔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원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의식의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원희룡 도정이 자진해서 5개 기관에 대해 천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원 지사는 이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원 지사 집행부에서도 이거 추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작업은 착수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진행한 이 천문회에 대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의문을 표하고 도의의 책임을 묻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환인가요? 결국은 본인이 했던 것이지만 지금 하고 보니 여기에 대한 본인의 비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자기 비판으로 봐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그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혹시 기자회견 간담회 하면서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일단 비자립로 문제가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저번 공사 재개 하루 했다가 또 멈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할 처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짜리 공사였죠. 그때 나무가 벌채 수백 불화가 됐는데 또 도지사가 도의회에 나가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이 공사가 이뤄졌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도지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지사는 부서 쪽에서는 협의가 됐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여러 감사 문제나 과태료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들여다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과오를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서의 협의를 보고 판단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다.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일선으로 책임을 돌린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원지사는 비자림로 공사를 서두르거나 몰래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간 제주도정이 비자림로 공사를 상당히 서둘러 온 점을 생각해보면 다소 위하한 답변 아닌가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지사는 앞으로 준법만이 아니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적되는 점은 모두 반영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환경청이랑 얘기가 잘 안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 잘 지켜질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또 그 부분은 취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중에 하나가 제2공항이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현재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 공개 토론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7월에 네 차례 토론이 끝나면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아직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원지사가 이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어서 도민 의견이 수렴이 되면 원지사가 이 의견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방식은 공론화나 여론조사나 아니면 주민투표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궁금합니다. 도민 의견이 만약 그렇게 해서 수렴이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것을 따를지 원희룡 지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지사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렴할 거라는 것은 거의 전제된 가정이잖아요. 의견이 만약에 수렴되어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건가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도인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영리병원 허가 문제죠.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공로나 조사를 하고서 허가하지 말라는 공로나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죠. 주민투표 등으로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의견이 모였을 경우에 원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만약? 예, 가정입니다. 원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도무지 예상되지 않습니다. 공항은 일반 사람들이 결정하면 안 돼. 일반 주민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나. 공항은 국토부 등 전문 엘리트들의 영역이다. 라는 어떤 엘리트적인, 엘리트 정치적인 그런 관점을 고수할지 아니면 공항도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민주주의적 관점을 수용할지 일단 토론회가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들은 꽤 많이 했던 것 같긴 하고요. 그건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 정리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외모가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기자간담회 때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젊은 이미지를 피력하려고 또 대선도 도전 욕심도 보이면서 쌍꺼풀 수술 등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오른쪽 눈꺼풀에 뾰루지 같은 것이 나다 보니까 눈꺼풀이 좀 많이 덮여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휴가 기간에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랑치는 김에 가재 잡는 건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쌍꺼풀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수술 많이들 하십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많이 하죠. 최근 인상적으로 인 예로 정동영 의원이 있을 것이고요.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데 눈썹도 좀 짙어졌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 얘기는 직접 묻지는 못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 원 지사가 눈썹 문신도 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홍충표 전 대표도 눈썹 문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 지사도 도랑치는 김에 가재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모를 갖고서 사랑을 받는 정치인보다 소통과 정책으로 사랑을 받는 정치 이것이 정치인들이 지향해야 할 정치인의 덕목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제주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입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반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부조화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죠?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그린 빅뱅 포럼의 핵심 브레인인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이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임명사전에 올라온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김 이사장은 이 임명사전에 4대강 사업 찬동 B급 인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식 녹색 성장이 제주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제기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도 찬동 A급 인사로 그 임명사전에선 분류가 되고 있죠? 네네. 요즘 자주 듣고는 계실 텐데 조금 생소한 그런 기구입니다. 제주 그린 빅뱅 포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에 제주 그린 빅뱅 포럼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 포럼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지난 2015년 3월 제주도에서 녹색산업의 세계적 전시장을 위한 제주 그린 빅뱅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포럼입니다. 그 제주 그린 빅뱅 포럼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김상엽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고 그분은 그런데 어떤 분입니까? 네. 김상엽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으로 발탁된 이후에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으로 승진 기용되면서 이명박 정부식 녹색성장 정책을 입안하고 또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녹색 뉴딜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전략을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가 4대강 사업이었는데요. 그런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가 제주 그린 빅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과 지금 제주도의 그린 빅뱅이 그린 빅뱅 포럼이요.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잘못되거나 환경문제가 생기면 정권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4대강과 관련된 얘기에서 빠짐없이 자꾸 나오고 있긴 한데 혹시 오늘 물어봤습니까? 네. 오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원지사의 입장은 뭐냐. 그 4대강 사업 비호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원희룡 지사도.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답변을 기대해봤는데 원지사는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도장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기조를 계승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김상엽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그 흐름을 봤을 때 맞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아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취재를 더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